기대를 상회하는 4분기 실적을 발표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바이투자 의견을 유지합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한국가스공사 4분기 리뷰 1회성 요인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시연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시장의 전망치보다 높은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9% 늘었고 영업이익은 171% 증가했습니다. 발전용 가스 판매량이 급증하고 유가 상승으로 인해 평균 판매 단가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대를 상회하는 실적을 반영하여 올해 한국가스공사의 순이익추정치를 상향 조정합니다. 하지만 천연가스 수입대금 중 가스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미수금이 9조 원에 달하고 있고 그 회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가스공사의 목표주가를 3만 9천 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다만 운전 자본 증가로 인한 요금 기저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른 투자 보수율 상향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바이 투자 의견을 유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본문에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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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